멧돼지 한 마리가 도심 상가 앞에 나타났습니다. 잠시 후 가게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멧돼지와 뒤엉켜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. 진돗개는 목줄이 메어 있는 상황.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맞섭니다. 진돗개와 멧돼지가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기회를 엿보던 경찰이 권총을 빼어듭니다. 싸움이 진정된 틈을 타 멧돼지 쪽으로 송을 쏘는데요. 멧돼지는 실탄 3발을 맞고서야 쓰러졌습니다. 덩치 큰 상대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진돗개 덕분에 멧돼지는 그나마 쉽게 잡혔습니다.